이 네가지가 적용되어야지 마지막 다섯번째 그립 압력 개념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공을 치기 전에 가벼운 힘으로 라켓을 잡고 있다가 타격하기 전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공을 맞추고 맞춘 후에는 힘을 빼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지금까지 다섯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.